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슈케이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슈케이에서는 전북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 등의 쟁점을 전문가들과 짚어봤죠. 이슈케이에서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의 쟁점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정치 분야 먼저 짚어봅니다. 오늘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았는데, 먼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민심과 또 의미 먼저 살펴 주시죠. 네, 20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전북은 80.6%로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83%였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14.4%였습니다. 굉장히 큰 표차가 났었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19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1.8%였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보면 52%가 나옵니다. 즉, 19대에 비해서 20대에 훨씬 더 전북의 민심은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굵직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야말로 지역 민심을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다, 이런 말을 조금 여실히 드러나게 됐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선거 브로커 개입 등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민심, 또 어떻게 평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선거 결과를 보면, 민선 7기가 65.2%가 투표율을 기록했던 반면에, 이번 민선 8기는 겨우 48%였습니다. 16%포인트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그만큼 도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증대됐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주시장 등 최대의 인구가 모여 있는 선거구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간판은 좀 바뀌었는데, 인물은 바뀌었는데 결국 식당인 민주당은 그대로인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공고한 민주당, 일당 독식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일종의 패거리 정치의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라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도 있었고, 또 금품선거 논란에 이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과 단체장 등 5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경찰 조사에서 총 9명이 선거 사범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4명의 단체장은 불기소가 됐고요. 5명의 단체장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남원 최경식 시장, 그리고 이학수 정업시장 등 5명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금품선거, 대리투표,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마치 자유당 시절 때 3.15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매우 뼈아픈 현실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이라 보겠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줘야지만 전북 정치의 현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KBS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아주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거기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일단 매우 짧습니다. 선출직 선거사범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60일, 채 두 달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형법상 폭행죄는 5년, 그리고 절도죄는 7년이나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음에 비해서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대충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효가 지나서 유야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보다 더 늘림으로써 현실화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무투표 당선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논란도 제기가 됐고요. 또 이 와중에 일부 당선자들, 그러니까 무투표로 당선된 분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계속 뒤이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전국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을 기록한 것이 서울인데요. 총 121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전북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62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전북은 이미 180만 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구 비율로만 본다고 치면 전북이 전국 최다의 무투표 당선을 기록했다고 보고요. 지난 민선 8기 선거에서 광역 의원이 22명, 그리고 기초의원 출마 무투표 당선자가 33명,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총 7명으로 62명이 되고요. 62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갖고 있는 단점은 가장 큰 것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기본적으로 제약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해서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후보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들의 공약 공개도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공약도 매우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부실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의사를, 정치적인 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과거의 헌법재판소가 선거 비용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볼 때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서 비례 부분을 줄이고 3인 이상 당선시킬 수 있는 중대선거구체 도입이라든가 무투표 당선인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야기를 되돌아가보면 민주당 1당 독점 구도가 이번에도 조금 깨지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해서 14개 자치단체장 12명이 민주당이고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독점도 했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결국 정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3권 분리 원칙 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같은 당에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의원들이 당선될 경우에 결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끼리끼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한 지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행정부, 지방자치장체 행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내므로써 지방의정활동 또 지방행정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선 8기 전락도는 출범 초기부터 출연기관장 인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에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의회나 행정부에 보내야 그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덕성의 문제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유능하고 실력 있는 내용을 갖추고 도의회에서 또 그리고 도 행정부에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 줄 때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 정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새롭게 선출된 우리 지역 일꾼들이 이제 내년이죠. 전북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줘야 할 텐데 내년 전북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려면 어떤 게 조금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윈시던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변화, 이거를 위해서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좋은 정치인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어있고 변화하는 데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준 높은, 좋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이고 실력도 있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